. 땀이 흘려서 앞에 우리 세이가 이거 떨어진다고 저는 이렇게 여기다 꼽았습니다. 그 뭐 뭐가 이거 저는 그거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은 안 떨어지는 게 차단이 안 낫겠습니까? 조금 보기 싫어도 그지예? 그런데 여보소 석가사만 세주님네 인도 가비란국에서 풀도를 모시고 53불이 우리 대한민국을 나오실 때 참 대한민국을 나오셔서 절로 이루어가여서 관함도 상관함이오 열애도 삼려래 부처도 삼부처 동자도 삼동자라 어느 댁에 물러나 하고 세주님네가 없사오리까 금동자 아들 방생 풀어주고 옥동자 딸에게 방생 풀어주고 참 아들 없는 집에 아들 정제하고 딸에게 없는 집에 딸을 정제하여 석가사만 세주님네를 모실 때 여기 모두 각성육성바지 여기 모두 남녀노수로 물러나 하고 오늘 많이 오셨네예 날 또 더본 것도 불가하고 이래 오셨는데 이래 석가사만 세주님네가 오셔가지고 참 앞에 아홉상제 명찜을 질맞이고 뒤에 열상제 폭찜을 질맞이고 각성육성바지 각대게 육대게 명주로 가자시라 폭주로 가자시라 이에 오시는 선님이 형국이 또 있는갑섭디다 이렇게 오신다 선님이 날이 온다 선님이 날이 온다 어찌 본 일이 도심 같고 또 어찌 본 일이 신성 같네 신선도 도심 같네 도심도 신성 같네 얼굴은 헌상 배고 갔고 눈 소쌍한 물결이라 서리 같은 전 모습은 왼 낯을 가리 채워 거닥 한 독에 밥은 능양 허깨에 처쳐진 애 한 자 한 질 오고 가래 두 자 두 질 오고 가람 열대자 호장 삼매 진대자 대장 삼매 백팔렴 줄을 무게다 글고 시나다 눈빨에 두 개 백팡 하나 원장도 고루 맨너지 자고 소삼반조 열 두 마디 세골이 길게 다 두 절 두 장 하늘을 짓고 나경산 좋은 길로 석가삼배탈 이리 흔들 저리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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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사는 아활자 양반 학식이 가득하여 선임만 보면 문답한다 여보소 선임네 당신은 성령님 무엇이로 소승의 성격은 글자 바자로 아래리라 감물의 밑에 나무 목간에 송나라 송자 불면 부채불자 동할 동자 송웅을 동기하니 소신님 따라서 당신이 무엇이오 소승의 질 맞은 것 집밭이나 철족장재 서족을 가르키며 설령 산밑에 나무 목간에 밤조차가 불면 밤을 줬으면 몇 낮았나 88에 63 여섯 네 개를 내가 줬어 25로 소신님 내가 알았어 당신 절 일어머듬이오 소승의 절 일어머 초도 밑에다 만일하고 한일 밑에 밭전하고 밭전 밑에다 여덟 발 안에 육자가 불면 설렘 밑에 달을 하고 달을 변했다 전봉하고 전봉 밑에 몽길하고 몽길간에 3년 만일 미리 육자가 불면 학토밑에다 마두촌나니 절 사자가 불면 우르소신님 내가 가장 짓던 나 3일 만에 여러 동생들 모아더라 제맛이 울리는데 어떤 신님은 꽝 새 들고 또 어떤 신님 목 닭 들고 또 어떤 신님 팔 들고 또 어떤 신님 내린다 조금 아는 상대 신님 큰 법당 올라갔어 다리목풀 저 복제를 양은 손에다 갈라들고 헌복은 푸르둥둥 꽝 새는 꽝 안 꽝 목 닭은 뚝딱뚝딱 퇴증은 딩댕 팔에는 처절철철 또랑은 딸거랑 아침은 삼십삼천 치고 저녁은 이수팔소 남 무하미타골 관세윤보살 나 남 무하미타골 관세윤보살 남짜나 남짜나 재벌도 화제 남짜나 무짜나 무짜나 갱명백해지 무짜나 아짜나 아짜나 천지인 거지 아짜나 미짜나 미짜나 수밑에 하지 미짜나 탔짜나 탔짜나 자리 탈지 탔짜나 생강염자 실프논자 신이 왔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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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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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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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이 와라구나 아 아 나... 한숨 상은지 병찜질 마치고 야 뒤에는 별 상은지 복찜을 질 마치고 각성 육성받이 가격 핫된 게 600명 주렁 어서가자 복주렁 어서가자 있는 자손 수명 장소 없는 자손 마이프라 생게 정지하실 때 여기 이 장소에 오신 관객 여러분들 이 공연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실 적에는 가는 길에 명 타고 가오시고 오는 길에 복을 타오시고 아들네 딸네 손지들 안고 품고 있을지라도 첫째는 명이고 둘째는 복이 올시더 긴명한 서리 담고 짜름명은 길게 이사주고 무쇠 목숨 돌건 달아 천만세를 점지하오시고 가정에 안락하옵시고 자석에 찬생 만대 요즘 백대천석하옵실 때 나만은 여기 할아버지네 나 할머니네 모친네 예 어르신네들 모두 오래오래 사시더라도 건강하시고 장수하시고 일신성불하옵시고요 나이가 많다고 빨리 돌아가시면 나이 적다고 오래 살까요 이근감도 떨어지고 성감도 떨어지는 세월이 올시디 어쨌기나 이 좋은 세월을 백수로 희날리고 건강하게 사오시고 여 모두 농업자, 공업자, 상업자, 산업자, 해상업자, 우수사업자 학업자 모두 할지라도 재수왕기 대통하고 만복으로 점지하고 닭성육성바지에 직장에 다니거나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재수가 있고 관제수도 맞고 재물의 손제수도 맞고 오늘 우실업자가 되지 말고 맘 먹고 떠먹은 일로 올게 원대로 되오 한대로 되어주옵시고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가거들라 장학생, 고등생 마련해서 어쨌기나 이 학업에 열중해서 대학원을 나와서 심중해 먹은 일로 떡과 같이 점지하옵시고 이래 왔다가 나쁜 애가 다 막아가세 악담살도 맞고, 고등살도 맞고 관제, 귀신살, 재물의 손제, 전살, 진살, 급살, 화살, 망신살로 맞고 무례수살, 무례화살, 남겨먹신, 돌개설, 신살로 부부의 일살로, 자식애는 내중살로 형제, 아내, 윤기살로, 일가, 친척, 하목살로 청각살, 네망살, 중립살, 중독살, 내중, 백꽃, 정릉살로 백꽃 대살로 다 막아가세 한 달 또 서른 날로 361로 하루도 12시에 추나 동절이 다 지나갈지라도 지방 가정에 앙과 태평하우시고 부귀공명하우시고 이래 왔다가 눈이 안 보이네 명봉 마이마이 다가가고 얼마 전에 해분해 다 지나가고 세 분이 올지라도 소원 성취대로 신분해 멀어 일로 떠나갈지 소원 성취 다 없었어 네 여름시생이 와더라 어떤 전쟁과 감세 들고고 어떤 전쟁과 감세 들고 어떤 전쟁 목덕 들고 조금만 상자 선는 건밥 다 올라가서 다리 몽둥저국제 양손에 갈라들고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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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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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